미국 경찰의 강압적인 제압으로 흑인이 숨진 사건이 미국을 분노의 소용돌이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주는 물론 미 전역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25개 도시의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서 폭도, 약탈자라고까지 비난하며 연방군대 투입 방침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에 계시는 김동석 미주안인 유권자연대대표 전화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연일 이 관련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3개월 동안 미국 뉴스, 미국만이 아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전부였는데 지금 미국의 모든 매체, 언론들 뉴스에 코로나에 관련한 보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 그리고 지난 한 3일 동안 과격해진 시위 소식들이 모든 언론, 매체의 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난 29, 30일 이틀이 굉장히 갑자기 시위가 과격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위가 꽤 많았지만 볼 수 없었던 경찰차가 불태워지는 방화, 그 다음에 폭도들로다가 보일 수밖에 없는 이 폭도들의 약탈, 이런 일반 상점, 모를 공격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약탈하는 거, 폭력, 경찰과 충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금요일 토요일 많아진 거가 보도가 되면서 대도시로 이 시위가 확산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위 공포, 이런 도가니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각 도시의 시위를 주도하는 미디어가 선정적이고 방화, 폭력 쪽을 집중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위대들 주류가 있고 시위를 조직하고 이러는 데에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마치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게 어떤 폭동가처럼만 알려지는 게 있죠. 92년도 LA폭동 때와 그런 때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만 봤던 그런 재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미국 언론 보도가 세 가지로 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에 담긴 어떤 진정성이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보도보다는 시위 자체의 어떤 폭력성이나 그런 선정성이 좀 부각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분명히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만 이 시위를 이해하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험한 거죠. 네, 뉴욕에서도 혹시 직접 보시거나 경험하신 물리적 충돌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눈에 띄게 좀 달라진 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엉글려 있던 시민들, 거기에 시민들이 가졌던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빈부격차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꽉 그냥 계속해서 드러났었는데 그대 뉴욕 이 도시권에 경찰들이랑 부르쳤죠. 지난 목요일에서부터 베나탄의 뉴욕의 시위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 경찰차가 한 40여 대 이상이 파손이 됐죠. 경찰차 위에 올라가고 유리 깨고 막 밀어가지고서 시위대들한테만 갇히면 그리고서 이 화염병도 한두 군데서 드러난 게 보였고 지난 금요일 날에만 하루만 한 40대 이상 경찰차 파손이 되고 한 300명 이상이 체포가 되고 경찰도 한 30여 명 보상이 붕괴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게 토요일 날 또 더 시위를 격화시켰고 오늘 미국은 일요일 31일인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시위대가 좀 질서가 잡혔고 방화나 폭력이 좀 잦으러 들은 걸로다가 거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원래는 시위가 처음에 시작될 당시에는요. 평화로운 행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폭력 양상으로 변질됐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폭력 양상으로 변질된 이유가 외부인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그 흐름을 좀 짚어보면 사실 지난 25일 날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 한 3, 4일 동안은 이거에 대한 여론이나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시민들이 좀 주목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목요일 28일 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번 동영상이 너무나 참혹하고 선정적이었습니다. 이미 체포되고 수갑이 차서 길바닥에 눕혀놓은 흑인을 그냥 짓누르고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이 저거 죽는다, 즉 멈추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찍은 사진은 백인 경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수갑을 차고 길에 엎드리게 한 흑인의 다른 백인 경찰 3명이 같이 그걸 누르고 있었던 게 나타나면서 이 분노가 끌어올랐는데 거기다가 이 시위 시작되는 거를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거는 엔티파라는 잘 안 쓰는 용어를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극우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확산되는 걸 보니까 저거는 분명히 극좌, 엔티파의 조직적인, 이걸 정치적 이용하는 이념적인 좌파들의 행위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언급을 하죠. 사실 저도 시위를 조직하는, 인권운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억울한 네트워크의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는 거죠. 여기에 사실 많이 시위가 증폭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언론이 너무나 미니아폴리스에서 시작된 경찰차가 불타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공격하고 시위대가 이뤘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니아폴리스 시장이 외부 세력,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 세력이 들어온 거가 확인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위에는 시위대보다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쪽에 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일부 시위가 좀 격화된 지역에는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혹시 통행금지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오늘, 어제 토요일이 가장 심했었고요. 오늘 되는 거 보면 이게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은 50개 중에 절반 정도가 통금을 각 지방 행정부에서 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이게 일반 시민들의 경제활동이랑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 한 게 여기까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대통령이 언급한 거에 이어서 각 주에서 통제불능이 되는 거에 대한 주방위군이 대비를 하고 있고 펜타곤의 그런 협조만 요청되면 바로 군병력이 투입되는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시위가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기도 합니다. 네, 저도 어제 SNS를 통해서 이 한 동영상을 봤는데 주방위군인 것 같더라고요. 군복을 입은 병력들이 민간 도심을 이렇게 뛰어가거나 정렬돼 있는 모습들을 찍은 동영상을 저도 SNS를 통해서 봤는데 상황이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군병력이 민간 길들을 지나다니면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경찰차는 일반 시민들과 그래도 평상시에 좀 친숙감이 있는데 이 군인차는 아니죠. 유리가 돼 있지 않고 철장으로 돼 있는 장갑차 같은 게 대도시에 쭉 들어오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미니아폴리스에는 이미 저지선에는 들어가서 쳐져 있죠. 사실 군인이 들어오면서 미니아폴리스에 이게 좀 진화가 됐는데 그걸 보고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서야 시장이 제대로 했다. 왜냐하면 민주당 시장이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민주당 시장 민주당 주지사들아 내 말을 틀어라 그래야만 빨리 된다. 이 좀 조롱 섞인 트위터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군대의 무력 제압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무력 투입을 잘하는 대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말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포함해서 현지 여론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이제 주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나오는 게 주초에 미디어에 언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전문가들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자기 정치,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계산된 발언들이라고 좀 이렇게 예측해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들에게 발화, 내 지지층들도 일어나서 행동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 아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위를 부추기고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런 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티파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극진 좌파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유색인종 차별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계속 민감한 이슈였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11월 대선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게 터져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한다라고 나온 건 안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인종주의자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2016년, 17년 살로치빌에 인종폭동이 났었잖아요. 그 폭동에 나왔던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인종주의 집단들이 굉장히 활개치면서 활동을 했죠. 이번에 이 인종 프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게 극좌들이 조직해낸 일이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우와 좌를 갈라놓아야만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인종폭동이 난 이후로 트럼프 지층들은 계속 결집되고 확산됐습니다. 특별히 경합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문가들은 나와가지고서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처하는 자신 있는 메시지가 지금 사망 사건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해설이 나오는 걸 보면요. 분명히 인종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국면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네소타주의 일부 한인 상점들도 이번 시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좀 봤기 때문에 92년 LA 폭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혹시 이때 당시에 악몽이 되살아나진 않을까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굉장히 두렵죠. 한인들, 특히 LA 뉴욕 한인들이 사는 지역은 이러한 시위대들에 들어와가지고 폭동, 폭도 역할을 하는 대도시 극빈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빈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거거든요. 지금 방화, 폭도처럼 보이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저도 92년도 악몽이 되살아나죠. 한국외교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찍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위 장소에 접근하는 거를 자제해야만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도 하고요. 한인단체들도 어떤 대책에 이렇게 궁리도 하고 그러면서 LA 뉴욕의 한인 사회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고요. 뻔합니다. 돈이 있고 주류들은 이미 안전지대에 있고 화가 난 성난, 유색인종, 특히 이 격한 사람들은 손 닿는 게 화풀이니까 금방 그런 피해자가 되기 쉬웠기 때문에 굉장히 한인 커뮤니티는 긴장되어 있다. 그게 지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를 2부 이어갑니다.